이제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비디오 파일과 또 음악 파일 이미지 등이 필요하죠 파이널컷 프로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영상 편집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파이널컷 프로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이벤트 프로젝트 만들기를 브이로그 영상 편집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파이널컷 프로를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에서 라이브러리를 일단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이제 새로 만들기를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어느 폴더에다가 이 라이브러리를 저장을 할지를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동영상 폴더에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라이브러리 파일을 저장을 해주는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브이로그라고 한번 제가 라이브러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제 브이로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이 폴더 안에 2020 6월 20일 네 오늘 날짜를 이제 따서 이 폴더는 이제 이벤트 폴더입니다 이제 이벤트 폴더는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과 뭐 사진 뭐 그림 등의 그런 스틸 이미지 등을 이제 담아놓은 그런 파일들 네 그런 파일들을 모두 저장시키는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제가 파일들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파일을 가져왔어요 이런 파일을 가져오니까 지금 여기 안에 이제 이벤트 폴더 안에 이 클립에 어떤 날짜가 이렇게 나오면서 클립이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는 타임라인에 어떤 편집을 위한 그런 타임라인이 나타나지 않죠 이거는 바로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 new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단 메뉴 파일에서 new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셔서 이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됩니다 자 보통은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과 그리고 어느 이벤트 폴더 안에다가 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할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타팅 타임 코드는 보통 0초부터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뭐 핸드폰 네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OK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어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영상 클립도 있지만 아직 이 프로젝트 안에는 영상 클립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프로젝트를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오전 뭐 출근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 볼게요 자 OK 자 그러면 여기에는 오전 출근이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또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는 핸드폰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영상을 넣지 않아서 각각 따로따로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인데 자 핸드폰에다가 제가 이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면 이쪽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영상을 한번 제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핸드폰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이 핸드폰 영상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오전 출근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켜 보니까 이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이벤트 폴더 안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영상을 제가 한번 불러 올게요 자 이번에는 네 요런 영상을 제가 한번 불러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오전 출근이라는 프로젝트 안에다가 영상을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핸드폰이라는 프로젝트 안에는 이 영상이 들어가 있고 오전 출근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 안에는 이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 단위들을 좀 다르게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음 오후 뭐 퇴근 뭐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또 어떤 영상 프로젝트니까 또 새로운 타임라인으로 편집을 또 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후 퇴근 뭐 그런 사무실 모습이 또 이렇게 남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 볼 수 있겠죠 자 오후 퇴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 폴더 안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담은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고 이 안에서 편집을 또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브이로그에서 또 하나의 이벤트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벤트 이번에는 23일이라는 날짜로 해서 한번 제가 또 이벤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이벤트 안에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6월 22일이라는 이벤트 안에는 이제 각각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23일이라는 이벤트 폴더 안에는 또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하나의 라이브러리 안에는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하나의 이 브이로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안에는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클립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네 여기에는 하나의 이벤트 폴더 안에 세 개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 개의 어떤 영상 클립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체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가장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가 이런 위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 좀 알아 두시면 됩니다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이제 맥의 경우는 파일을 관리할 때 이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용해서 파일들을 보통 관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저장을 했던 그 브이로그라는 이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죠 네 이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 파일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벤트 폴더가 이렇게 있죠 6월 20일 6월 23일 이벤트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프로젝트들이 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전 출근 그 다음에 오후 퇴근 그 다음 핸드폰 각각에 또 들어가 보시면 각각의 어떤 그런 타임라인들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오리지널 미디어에 보시면 이제 이 원본 영상 파일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렌더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뭐 이런 뭐 썸네일 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냥 파이널컷 프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업을 하실 때 그냥 이 라이브러리 파일만 왔다 갔다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쉽게 다른 그런 디바이스에서도 편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백업이 굉장히 쉬운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상 파일 이것저것 다 담을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파일 하나만 이제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은 용량이 별로 없지만 나중에 보시면 용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여러분들의 그 맥북 용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그런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용량을 좀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라이브러리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스펙터에 보시면 이 용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용량이 어떤 것들은 뭐 100기가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뭐 얼마 작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파일에 Delete Generate Library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Delete Render Files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All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캐시 파일이 이제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라이브러리의 용량이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지금은 용량이 얼마 있지 않아서 용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용량이 큰 라이브러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용량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의 개념과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프로젝트 이 개념만 좀 잘 알아두시면 파이널 컷으로 편집할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라이브러리 이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라이브러리와 이벤트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브이로그 편집을 구체적으로 한번 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